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스닥에서 국내 증시에서 초전도체 관련 섹터가 굉장히 핫하죠. 신성 데이터테크는 상승률 과다로 거래 정지가 내일 하루 이뤄지고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핫한 테마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원초년도체가 진짜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이 정도의 테마가 또 동일한 세기 안에 또 발견 나올 수 있을지 아무튼 뭐 과학계나 산업계에서 인류 문명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퀀텀 점프를 하는 정도의 발견이기 때문에 이제 lk-99가 전세계 쪽으로 재현에 대해서 연구나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보겠습니다. 표준형 tf를 꾸려서 초전도체 lk-99 정부기관에서 정부기관 정부 연구기관에서 tf까지 꾸려 가지고 초전도체인 lk-99 아직 초돈도체라고 결정이 난 건 아니죠 lk-99를 검증하겠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보시면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상원초전도체 lk-99에 국내외 과학계의 감놈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연구소인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처음으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뭐 민간에서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 그리고 국내 대학들이 lk-99를 위한 재현 시험에 속속 참여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에서 샘플을 내놔라 우리가 이걸 해줄테니까 샘플을 내놔라 근데 퀀텀 연구소 같은 경우는 민간 회사지 않습니까 그 정부 자금을 받거나 이런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 회사입니다. 민간 회사에서 개발한 물질에 대해서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에서 샘플을 내놔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뭐 레시피도 아카이브에 공개 됐으면서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에서 그 레시피대로 실제로 구워가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퀀텀 연구소 측에 샘플을 내놔라나 민간 회사에 샘플을 내놔라. 사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놔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한번 흔들렸었죠. 그래서 국가 연구소가 관련 전문가를 대거 꾸려서 이론과 재현 실험의 본격 났었던 점에서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나선 것하고 동일하게 봐야겠죠. 특히나 테스크포스까지 구성해 가지고 샘플 합성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샘플 합성에 들어갔는데 이때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가 샘플을 내놔라 했던 그런 발언들은 좀 정말로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표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표준은 관계자가 보니까 오랫동안 물질 합성을 해온 경험과 역량을 지는 연구자들이 논문에 나온 레시피에 그동안 쌓아온 그동안 쌓아온 합성 노하우를 접목해서 lk-99 샘플을 최대한 순물질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합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말로 타임라인이 잡힌 겁니다. 타임라인이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이달 말. 자, lk-99에 대해서 삼별 답이 나온다. 1차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합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근데 이 합성 결과라는 게 lk-99 샘플 자체를 뽑아내는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이달 말. 빠르면 다음주에 lk-99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결같이 이거를 뭐 저항도 재보고 마이슨의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1, 2주 추가로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달 말 정도 이달 말 타임라인이 정해졌다. 그래서 lk-99는 처음에 이제 합성 방법이 상온 초전도체에 상온 초전도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레시피도 있는 상황에서 아카이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전 세계 연구 기관에서 이게 뭐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로 보니까 합성 이제 북쪽 부어서 나온 돌덩응 이라 하겠습니다. 부어서 나온 덩어리에서 lk-99를 뽑아낸다. 그래서 lk-99를 뽑아내서 뭐 박막 형태로 만들어서 상용화 이런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레시피가 올라왔을 때 그 레시피 대로 구워가지고 뚝딱 나온 덩어리가 당연히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겠죠. 그 덩어리에서 lk-99를 뽑아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박막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면은 상온 초전도체 특성을 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용화 하겠다 해가지고 한국 이제 한국전력공대 한정공대 하고도 상용화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온 초전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표준에서 정부에서 나섰으니까 이달 말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맨 처음에는 lk-99가 사기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당연히 돌덩이를 구워서 나온 돌덩이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말도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조금 점점 여론이나 스탠스들이 아 이거 최소한 식물질이다. 최소한 식물질이다 라는 쪽으로 여론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최소한 식물질이다. 최소한 식물질 이 식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물질로 설명이 안된다 라는 거죠. lk-99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기대감을 갖게 하고 기대감이라는 게 주식에 접목이 되었을 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lk-99를 과학적인 이론의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이다 아니다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연구소에서 들러 달라붙었지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임라인이 중요한 거고 이 lk-99에 대해서 확실히 이다 아니다 라고 하면 그 결과치를 내려고 하면 최소한 퀀텀 연구소에 있는 순도 높은 샘플이나 이런 식으로 표준으로 해서 테스크포스를 꾸려 가지고 순도 높은 lk-99 물질을 뽑아낸 다음에 재현한 다음에 그거를 측정하는 거 아닌 이상은 누구도 결과를 낼 수 없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이제 이번 달 말로 대략적으로 잡힌 것 같고 이것 자체가 기대감을 갖게 하고 기대감이라는 게 주식이 접목되었을 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델타테크는 만원대부터 지금 4배가 주가가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 내일 월요일날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2등 중인 파워로직스가 이제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갔죠. 정말로 장중에 안 가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크 무빙을 하더니 장 막판에 이렇게 치더라. 특히나 동시효과 바로 앞두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해 버렸습니다. 누구 다 알고 있겠죠. 월요일날 신선델타테크가 거래 정지가 되니까 파워로직스가 대장 노릇을 할 거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조금 뉴스 결과에 따라서 하한가도 갔다가 사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결과치가 나온 것이 최소한 식물질이고 그 누구도 전세계 누구도 LK99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LK99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순도 높은 샘플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뽑아서 만든다. 그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퀀텀 연구소 자체도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10년에 거쳐서 만든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LK99에 대해서 논문 정도, 논문식의 LK99 자체에 대해서 논문 올릴 수는 있겠지만 LK99를 만들어서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방막 형태나 이렇게 상용화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퀀텀 연구소는 당연히 회사 노하우 그리고 회사 민간 회사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과치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갈 것 같아요. 재료 자체가 상온초존도체고 이 상온초존도체가 갖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청 같은 경우는 뭐 덕성이라든지 뭐 또 뭐 있었죠. 선함이라든지 관련된 테마 된 종목들이 조금 소형 종목들이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상승을 했지만은 이제 못 오르죠. 직접적으로 조금 지분 관계에 얽혀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모두 골로 가버렸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특이하게도 원익피니 같은 경우가 바닷본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봤을 때 테마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었죠.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게 퀀텀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지분 구조입니다. 이석배 대표가 51.7%가 들고 있고 주식에서 화인 20% LNS 벤처 캐피탈이 9.37%를 갖고 있는데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이 이제 신성 델타가 52.5%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했을 때 4.9% 파워로직스가 LNS 벤처 캐피탈의 11.5%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 보유 분의 1.2% 이런 식으로 지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1등주가 당연히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2등주가 파워로직스, 3등주가 유텍, 인지 컨트롤스, 자회사라고 하죠. 한양이엔지, 암호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등주로 파워로직스가 치고 갔는데 그 밑에 아까 봤듯이 인지 컨트롤스, 한양이엔지, 암호텍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아직까지도 바다권을 헤매고 있다. 대장 종목들에 조금 덩치가 커지고 조금 탄력이 떨어졌을 때 인지 컨트롤스나 한양이엔지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주겠죠.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월요일날 당연히 거래정지가 될 거고 파워로직스 정도도 월요일날 굉장히 크게 갭을 뜨고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인지 컨트롤스, 한양이엔지 그리고 암호텍 이 정도 노려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지 컨트롤스가 3등주죠. 그리고 시가총이 또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파워로직스의 크기 갭을 뜨고 시작할 거고 당분간 상업총론조차 관련된 종목들의 굉장히 강한 수급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분에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종목들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전산업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테마가 거두템에 따라서 이거는 지분구조고 이제 상용화 LK-99가 정말로 정말 상온초전도체라면 이제 상용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상용화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한전공대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돼 가지고 한전산업이 이제 관련 테마로 얽힐 수 있겠죠.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국전력 같은 경우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테마주에서 배제가 되는 거고 한전산업이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되고 소용주이기 때문에 이게 초전도체 상용화 관련된 종목으로 한전산업이 엮일 수 있다. 이미 한번 비슷하게 시세를 냈었죠. 관련적으로 살짝 얽히면서 차트도 나쁘지 않고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까지 이렇게 후발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분 그리고 테마의 흐름에 따라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주식을 떠나가지고 한국에서 상온초전도체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그리고 국내 대한민국에는 이제 뭐 석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전세계를 뒤집을 만한 기술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